제주 평화대공원이니까 제주 전역의 시민사회와 함께 얘기를 나눠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종종 그런 모습을 보여왔죠. 제주도 행정당국에서 주민 상생방안이랍시고 몇몇 주민들 혹은 몇몇 자생단체에 유무형의 이득이나 이권을 챙겨주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상생방안이다. 그런 방법 이번에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제주도의회에서는 혹시 논의가 있습니까? 제주도의회는 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제주 평화대공원 조성부진 알뜰 비행장이 대정에 있으니까 뭐랄까요. 도의원들은 이게 대정지역부의 일로만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눈치입니다. 뭐 뭐랄까요. 다른 지역의 평화공원 시설은 어떤지 좀 보고 오겠다. 그래서 해외 출장 한번 가보겠다 하는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라는 건 어떻게 보면 청년 세대가 지금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청년 세대가 그 다음 청년 세대에게 현재의 삶을 차마 물려주지는 못하겠다. 그러면서 어떤 비명을 지르는 건 아닌가 그렇게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이런 얘기 나오게 되면 사후적인 대책들은 좀 미봉척으로 그치기 쉽지 않습니까? 네. 시회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지원을 해나가는 방향을 많이 보이는데 가장 근본적으로는 사회적인 불평등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 지적 많이 나옵니다. 제주 평화대공원 어디로? 입니다. 일단 좀 옛날 얘기로 좀 거슬러 올라가 볼까 합니다. 일제가 중국 난징에서 자행한 난징대학살 86주기를 맞았거든요. 86주기를 맞아서 알뜰의 비행장에서 난징대학살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알뜰의 비행장에 일제 당시의 비행장 및 군사시설들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1937년의 일인데 이때 알뜰의 비행장도 난징 지역에 폭격을 위한 전투기 출격기지로 이용이 됐다고 합니다. 알뜰의 비행장에서 출격한 전투기들이 난징으로 날아가서 폭탄을 쏟아붓고 그랬던 건데요. 이때 난징이 중국의 수도였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그런 도시에 무차별 폭격을 가하니까 그야말로 불지옥이 됐습니다. 폭격과 함께 일제 군인들이 들어갔는데 이때 죽어나간 희생자 수를 10만 명에서 최대 35만 명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걸 기억하기 위해서 알뜰의 비행장에서 난징대학살 추모식이 열리기 시작한 게 지난 2014년부터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추모식은 지난 2014년부터 알뜰의 비행장 경납구 앞에서 열려왔는데요. 평화를 바라는 시민들이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어느덧 10회째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추모식에서는 알뜰의 일대의 경관 및 유적 보존의 필요성을 바라라는 그런 목소리도 나와서 주목을 했는데요. 네. 슬로건에서도 추모식의 슬로건에서도 이런 내용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 추모식의 슬로건은 알뜰의 보존 학살의 기억에서 평화의 시작으로 였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이유는 당시를 기억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앞으로 평화를 위해서 꼭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까 알뜰의 보존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과 관련된 얘기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뜰의 비행장 부지에 추진되고 있는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이 오히려 알뜰의 경관을 훼손하면서 지역 난개발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 추모식의 슬로건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좀 담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걱정이 단순 높아심이다. 그렇게 또 보기만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평화라는 메시지에 집중하지 않고 공원의 초점을 맞추게 되면 사실 이도저도 아닌 공원이 될 수 있다. 그런 걱정도 나오거든요. 네. 오히려 이런저런 인공시설들이 알뜰의 비행장에 조성되게 되면 그 일대의 밭 풍경과 또 대비가 되면서 위화감만 키울 수 있다.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양한 생각들이 냈으니까. 그러면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에는 이 같은 주민들의 바람도 잘 담겨 들어갈까요? 그래야겠죠. 행정당국은 시민사회 학계 등과 평화대공원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테이블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 민주적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시대적인 어떤 흐름이죠.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온 행정의 절차, 그런데 조금 뻔한 것이 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용역이요? 네. 그렇습니다. 용역을 맡기는 거죠. 너무 쉽게 가는 것이다. 그런 지적도 나오는데 제주평화대공원 사업은 단순 용역을 맡기면서 처리를 해나가는 방식은 아무래도 곤란하지 않을까 싶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공원이 아니고 우리 앞은 그 역사적 상처가 있는 공간이고 거기에 평화의 방점을 찍어서 만들어야 되는 평화대공원이니 단순 용역에 맡겨서는 안 되고 주민들, 시민사회 모두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제주평화대공원이니까 제주 전역의 시민사회와 함께 얘기를 나누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종종 그런 모습을 보여왔죠. 제주도 행정당국에서 주민 상생방안이랍시고 몇몇 주민들 혹은 몇몇 자생단체에 유무영의 이득이나 이권을 챙겨주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상생방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업의 추진 동력을 얻는 그런 과정을 많이 비춰왔는데 그런 방법 이번에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싶고요. 대정 지역 주민은 물론 제주 시민사회와 함께 어떤 공원을 만들지 고민해 나갈, 함께 고민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굉장히 어렵게 얻어온 사업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추진 상황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이렇다 할 진도가 지금 나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에 제주평화대공원 관련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사업비 협조 요청 단계 그러니까 국비를 받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행안부도 찾아가고 국회도 찾아가고 하면서 국비 예산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의회에서는 혹시 논의가 있습니까? 제주도에서 이렇게 좀 늑장인 모습을 보이는데 시민사회와 소통을 좀 좀처럼 이루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제주도의회는 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제주 평화대공원 조성부진 알뜰 비행장이 대정에 있으니까 뭐랄까요? 도의원들은 이게 대정 지역구의 일로만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눈치입니다. 지역구 의원은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데 다른 의원들은 어떤 별다른 모습을 잘 보이지 않아요. 평화대공원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도민들의 민의의를 모으고 모아가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런 작업 도의회에서 해나갈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이루지지 않고 있습니다. 뭐랄까요? 다른 지역의 평화공원 시설은 어떤지 좀 보고 오겠다. 그러면서 해외 출장 한번 가보겠다. 또 하는 건 아닌가 또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야기 첫 번째 키워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죠. 저출생, 어린이집 일자리는 어쩌나입니다. 네. 사회적으로 좀 저출생 문제 굉장히 심각하다는 이야기 나오고 얼마 전에 뉴스로도 전해드렸었는데 아예 신혼부부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네. 저출생 문제 좀 갖고 와봤는데요. 도내 어린이집 그리고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수가 매년 줄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출생하수 감소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이죠. 물론 제주의 올해 1분기 합계 출산율은 0.92명입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몇 명의 자녀를 낳을지를 파악하는 그런 지표거든요. 1미터로 떨어지면 당연히 자연 인구 감소로 이어집니다. 전국보다는 조금 높은 수치예요. 그런데 합계 출산율이 제주 지역에서 한 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관련 통계가 나온 이후 올해가 처음입니다. 1분기예요. 이로 인한 급격한 또 사회적 변화가 또 예상이 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제주는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 좀 낫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아니군요. 보니까. 그런데 이런 사회가 된 문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필요한데 앞으로 인구 감소 시대에는 그래도 계속 이어질 거라는 지금 예측이 되잖아요. 통계적으로 보면. 사회적인 준비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회적인 준비를 어떤 단계로 해나갈까 좀 고민을 해나갈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산업별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상이할 거거든요. 가장 먼저 타격을 받게 될 영역이 어느 영역일까 조금 고민을 해보면 바로 보육 부문도. 그렇죠. 당연히 가장 먼저 타격을 받겠죠. 타격을 받게 될 겁니다. 아이들을 보육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그리고 그 종사자들은 이로 인한 직접적인 타격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유치원 그리고 어린이집 아동수 변화 추이를 파악해봤는데요. 먼저 어린이집의 경우 올해 11월 기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은 1만 900명 정도 됩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의 통계를 살펴봤을 때 가장 아동수가 많았던 2014년 2만 7400명에 비해서 30.4%가 감소했습니다. 많이 줄었네요. 네. 지난해 2만 970명과 비교하면 9%가량 떨어졌습니다. 2014년에 비해서는 3분의 1가량이 줄었습니까?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네.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비슷하게 유지되다가 2017년부터 현재까지 지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감소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어린이집 아동수가 줄어들면 당연히 어린이집 교사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또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번 또 파악해봤습니다. 어린이집과 교직원의 수가 출생률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는데요. 어린이집 수는 지난 2013년 이후로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요. 2013년 604곳에서 올해 11월 423곳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수는 2019년 5940명에서 2023년 11월 기준 5,326명으로 10%가량 감소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수치로 나오는 건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속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대책이 절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이런 얘기 나오게 되면 사후적인 대책들은 좀 미봉체로 그치기 쉽지 않습니까? 시혜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지원을 해나가는 방향을 많이 보이는데 가장 근본적으로는 사회적인 불평등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지적 많이 나옵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라는 건 어떻게 보면 청년 세대가 지금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청년 세대가 그 다음 청년 세대에게 현재의 삶을 차마 물려주지는 못하겠다. 그러면서 어떤 비명을 지르는 것 아닌가 그렇게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사회에서 그런 사회적인 구조문제 개선을 해나가야 한다.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기득권이 좀 기득권을 내려놓으면서 그런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좀 기대해봐야 되는데 그게 쉬울까?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교육, 보육, 일자리 감소를 마냥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실정이고요. 인천시의 경우를 한번 보면 최근에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아이를 낳으면 1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하면서 뉴스를 탔습니다.